동물을 맞춰봐 1단계 지우개로 지워볼까? 지우개를 눌러서 쓱쓱쓱 어? 다리가 4개네? 강아지일까? 고양이일까? 이번엔 위를 지워볼까? 쓱쓱쓱 큰 귀가 두 개 쫑긋 큰 귀? 무슨 동물일까? 2단계 퍼즐로 맞춰볼까? 퍼즐 버튼을 눌러보자 동물이 퍼즐처럼 섞여있네 어? 퍼즐이 위치를 바꾸네 동그란 눈도 보이고 코도 보이고 무슨 동물일까? 3단계 선으로 알아볼까? 동물이 그려지고 있어요 아하! 이제 알겠다 저 동물은 당근을 좋아해 깡총깡총 뛰어다니지 저 동물은 바로 토끼 정답은 토끼예요 토끼예요 동물을 맞춰봐 동물이 그려지고 mit